펌펌투데이에 찾아온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귀인 초대석 하루 일찍 맞이하는 설 특집 친구들에게 웃음 선물 세트를 미리 전합니다 너튜브 알고리즘이 선택한 이 남자 나이스한 웃음을 전하러 온 이 남자 개그맨 이무희씨와 함께합니다 요즘 또 너튜브 치트끼라고 불리고 계신 이분입니다 존재만으로도 미쳤다 개그맨 이무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튜브에서 우일이 형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임우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요즘 진짜 쇼츠를 정말 많이 보는 세상이잖아요 쇼츠를 돌리다 보면 진짜 우리 우일이 형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 저희가 미리 좀 홍보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귀인 초대석에 우일이 형이 온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또 남겨주셨어요 문자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하루님 우일이 형이 펌펌에 나오다니 폼 미쳤다 폼 미쳤다 5894님 내 배꼽 도둑이다 찡디도 오늘 우일이 형한테 웃음 많이 배워요 3241님 우일이 출연한다는 소식 뜨고 알람까지 설정해 뒀어요 부담감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어요 확실히 시작부터 폼이 좋다 지금 아침부터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5893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찡기도 우일이 형한테 웃음 많이 배워요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이거를 오늘 우일이 형한테 한번 배워야겠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부담스러운데 이게 제가 사실 오프닝 때는 우리 우일 씨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또 폼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살짝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나 요즘 이런 사람이다 살짝 조금 자랑을 조금 제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너튜브에서 다작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배들 것부터 해서 선배들 거 나오라는 데 그냥 다 나가가지고 심지어 제가 일주일 동안 제 거가 너튜브 나간 거를 제가 봤는데 8개, 9개 나간 적이 있어요 하루에 한 편 이상씩 꼭 올라간대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방송 편성처럼 우일이 형 너튜브 편성표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4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뭐 한 2, 30만 이상 되는 채널들이어서 그러니까요 방송 편성표처럼 제가 스토리에다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직접 운영하고 계신 채널도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180초라는 채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 수치를 잘 모르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자에 비해 조회수가 높아야 좋은 거죠 아 그게 좋은? 구독자가 많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구독자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회사의 매출이 좋아야 되잖아요 회사의 직원이 1만 명인데 매출이 100만 원이야 이건 별로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매출 얘기를 하셔서 그 이제 너튜브에서 이제 확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기를 얻고 나서 본인이 직접 일으키는 매출 변화가 어느 정도 좀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옛날에 그 개콘 할 때보다는 제가 그때는 너무 무명이었어가지고 방송 출연료 빼고는 뭐가 없었으니까 그때보다는 그래도 한 3, 4배 늘지 않았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앞으로 이제 더 그게 조금 커질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 사람 일은 뭐 사실 모르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요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제 매력이요? 네네네 여긴 직접 어필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일단은 굉장히 이제 편안함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예인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되게 친숙하고 동네의 형 같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홍대 쪽에서 술을 좀 자주 마시는데 네 그거 이제 한 새벽 3시 정도 되면 이제 친구들이 좀 취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 일반 연예인들 같은 경우 지나가면 이제 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망설이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가면은 막 그냥 바로 그냥 어깨동무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 우위령 우위령 그러면서 아 우위령 아 우위령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나가면은 우위령 그러면 뭐 아는 사람이 불렀나? 그러면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우위령 저 멀리서도 우위령 살짝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우위령 보니까 네 눈이 살짝 슬프고 항상 놀라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우위령 했을 때 더 약간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 눈은 학습에 의한 눈인 것 같아요 계속 슬피 살았기 때문에 40년 이상을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그 슬피 살았다는 그 과거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숨어있다 이제 나타냈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개그계 10년 넘게 쭉 해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개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 제가 동화방송대를 나왔는데 학교 때 이제 우연히 뭐 어디 이제 방송국에서 학생들 이제 웃긴 학생들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많이 찾아갔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국 왔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 나는 그냥 뭐 동네에서 그냥 웃긴 사람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 이건 약간 방송을 해도 괜찮겠다 내가 먹히는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공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그때 100만원이었어요 120 뭐 이랬는데 그날 우승을 하니까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아 상금으로요? 상금으로 어? 한 달을 그렇게 쇠깎고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1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남을 재밌게 하면서 심지어 그렇죠 거기에 약간 혹해가지고 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쭉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너튜브로 이제 갈아타셨다라는 표현이 모르겠는데 옮기셨잖아요 옮긴 게 아니고 이제 옮길 수밖에 없었죠 개그콘서트가 사라지면서 실직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생존이었죠 그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말했던 공개 코미디와 너튜브 쪽은 결이 사실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지금도 주로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스케치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조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가? 약간 좀 다른데 공개 코미디는 웃음 포인트가 정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웃어라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면은 100명 중에 100명이 웃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그 쓴 대본에 어쨌든 명확히 웃음 포인트가 정확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웃으세요 이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너튜브에서 하는 스케치 코미디 이런 거는 사실은 저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왜 웃는지 아직까지도 잘못 이거는 너튜브 하는 그 뭐 쇼박스 하는 친구들도 그러고 저희들이 계속 이걸 왜 사람들이 웃고 그러는지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거를 보면 스케치 코미디를 보면은 꼭 보는 게 댓글 칸이거든요 댓글이 항상 보시는 분들이 몇 분 몇 초대라고 해서 난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다 근데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도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짧은 180초 안 해도 너무 다양한 거죠 네네네 맞아요 진짜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이게 또 아 맞아요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또 이제 너튜브에서 왔던 게 그 홈쇼핑 방송사고 영상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아마 그 리얼한 그 연기 때문에 아마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 성인님도 홈쇼핑 방송사고 패러디 영상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실감나게 연기하세요? 라고 또 물어보셨는데 그 연기의 비결이 뭐예요? 이때는 사실 이거는 저는 연기를 한 건데 이 짤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실제 제가 그 쇼스트 그 홈쇼핑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 실제 너무 리얼하니까 그냥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제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실제 모델이 방송 중에 욕을 하면서 고데기를 쳤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짤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짤이 하도 많이 돌았을 때는 제가 홍대에 이제 가면은 이제 지나가던 이제 친구들이 어? 고데기 아니에요? 그랬죠 어? 고데기? 어? 고데기죠? 아니 고데기 하면 저는 개그맨 이모일입니다 어? 어? 고데기? 그래서 한 3개월 고데기로 불렸죠 야 근데 그 영상이 워낙 뇌리에 강하게 박히기도 했고 그 외에도 막 그 마사지 얼굴에 저주파 마사지기도 전 너무 웃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청취자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거가 제가 저주파가 마사지가 엄청 하다가 제가 소리를 질러요 으아! 소리 질러요 그리고 옆에 후배가 연기하는 후배가 웃음이 터집니다 NG 장면이에요 아 그게 원래는? NG 장면이에요 아 후배가 저 놀린다고 그 저주파를 2칸만 올려야 되는데 6칸을 올린 거예요 실제로 올린 거예요? 실제로 올린 거예요 이게 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올린 거였어요? 실제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6칸을 올려서 이게 뇌랑 이랑 저는 사랑뇌 하나 더 날라가는 줄 알았어요 에잉 울리니까 우악 그러다가 근데 이제 녹화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참아야 되겠다 싶다가 으아악 이렇게 된 거죠 전 그게 리얼한 연기인 줄 알았어요 끝나고 하고서 딱 컷하고서 제가 바로 그거 그대로 가져오라는 다음에 후배 얼굴에 붙이고 너 가만히 쓰라고 버티라고 바로 올렸거든요 와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렇죠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 제약진 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이 이 방을 잘 안 써요 이 방은 진짜 귀인이 왔을 때만 아 그래요? 진짜 사용합니다 VIP실 뭐 이런 거 VEVIP 아 그래요? VEVIP만 이 방에 모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담이고요 아 그래요 이게 요즘 보면은 코미디언 분들 중에는 아이디어가 좋은 분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연기를 워낙 또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우리 우일 씨는? 저는 일단은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연기도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면요? 네 끈기가 있는 사람 저희가 잘못 모셨네요 오늘 그렇죠 귀인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귀 있는 사람을 불렀네요 저희는 아이디어나 연기가 좋은 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다음 귀인에 그런 분들 제가 몇 분 추천해 드릴게요 아니 농담이고 끈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본인 끈기가 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틴 거 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렇죠 제가 20대 중반에 일단 이 개그 바닥에 들어와서 KBS 공채 개그 시험을 몇 년간을 준비를 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이제 돼서 무명을 한 10, 한 1년 정도 무명 생활을 겪고 또 이제 너튜브로 들어와서도 또 너튜브에서도 또 무명이었죠 아? 너튜브에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제가 한 지 지금 4년 됐어요 그러니까 180초는 한 지 2년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이런저런 너튜브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죠 근데 다 잘 안 됐죠 꾸준히 놓치지 않고 진짜 끊기네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도 다시 과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눈이 조금 되게 다시 슬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잠시 울다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우일이 형, 우일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코너 진짜 VVIP들에게만 하는 코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과거에도 방송들 보면은 이 속마음 토크 이게 진짜 그 핫한 연예인들이 오면 하는 거였잖아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짜고짜 속마음 토크 Yes or No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솔직히 내가 이동욱, 박보검, 안정환 보다 장발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다 Yes or No? Yes 솔직히 길거리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섭섭하다 Yes or No? No 자 세 번째 솔직히 요즘 나만큼 웃긴 코미디언 없는 것 같아 Yes or No? No 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네 장발이 이제 이동욱, 박보검, 안정환 씨보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동욱 씨나 박보검 씨나 이제 안정환 형님은 네 단발도 잘 어울려요 아 머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아 얼굴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뭐 단발을 하든 삭발을 하든 변발을 하든 이분들은 분명히 잘생겼을 거예요 아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장발일 때 확실히 이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장발은 저한테 양보해 주세요 그럼 솔직하게 이제 장발을 계속 하셨으니까 한 번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컨셉 내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서 못 자르고 있다? Yes or no? Yes 자르고 싶은 순간들이 있네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어떤지 제가 사실 이제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형이죠 결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형, 오빠 결혼하려면 머리 잘라야 돼 아 그래서 오케이 머리를 자르면 결혼할 수 있나? 그래 머리를 자르면 이제 일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돈을 못 벌어 어 잠깐만 그럼 데이트할 돈이 없는 거야 둘 중 양자택일이네요 지금 상황이 이게 굉장히 이제 딜레마입니다 아하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의 방법을 생각한 게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여자친구가 오빠 결혼식 날만큼은 머리를 짧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아 그것만큼은 내가 그날은? 그쵸 아 근데 사실 이제 결혼 전에 그냥 연애를 하는데 머리를 잘라라고 하면은 저는 좀 불안하죠 아 지금 내 일인데 어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잘랐는데 헤어지자 그러면 아 그럼 내 머리는 어떡하나 아 그런 생각으로 또 하는 거죠 남녀 헤어지는 거는 하루 이틀이지만 그렇죠 순식간이지만 머리 길리는 데는 1년 걸리거든요 내가 지금 그 머리로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어떻게 머릿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제가 원래는 그냥 샴푸만 했어요 어 네 샴푸도 제가 뭐 어떤 브랜드를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어디서 주는 거 그냥 막 씁니다 아 샴푸 네 쓰다가 최근에 네 어 누가 이제 그 상품권을 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트리트먼트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됐어요 확실히 지금 윤기가 다른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아 아 이게 트리트먼트를 왜 쓰는지 네 역시 이 석박사들이 왜 그런 걸 연구하고 만든 건지 알겠더라고요 어 네 확실히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정전기가 조금 아니다 근데 아래쪽은 트리트먼트를 좀 덜 하셨어요 정전기가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많이는 아니고 양을 좀 쩍게 쓰다보니까 아 양 아 좀 아껴 쓰다보니까 네 살짝 이제 왜냐면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안 쓰다보니까 맨날 받아쓰다보니까 네 제가 제 돈으로 살라 그러니까 어 이제 가격을 알잖아 아 그쵸 어 그러니까 아껴 쓰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장발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머리 숱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맞아요 빽빽하게 저는 항상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정교합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안면 비대칭도 심하고 뭐 여러가지 뭐 문제점이 좀 있어요 네 외모에 근데 제가 항상 후배들에서 얘기한게 나 만약에 여기서 탈모까지 온다 난 바로 이민이다 아 난 한국에 안 살거다 근데 이게 우일이 형이 저랑 결이 좀 많은게 네 저도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게 머리 숱이거든요 아 저도 빽빽하게 많아요 새치 없죠 저 새치가 얼마 전에 생겼어 아 죄송합니다 까만색으로 다 염색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로 물어본건 아닌데 이거 비밀이었는데 아 그래요 어 이야기가 까만색으로 다 새치 염색을 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새치가 새치도 없어요 진짜로요 네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지금 75년세가 그렇게 되시는데 새치가 진짜 없으시거든요 봤는데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은거 같더라고요 좋은 유전자를 또 받으셨구나 네 자 그 다음 두번째 질문이었는데 네네네 반가운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왜 어디 건방지게 섭섭해요 제가 이걸 누린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어느정도 됐어요 누린지는 누린지요? 네 개인적으로 체감하는게 또 다르잖아요 저는 한 그래도 한 1년 1년 정도 작년 딱 초부 작년 겨울부터 약간 그래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그래도 지금 저희가 우일씨 나온다고 하니까 목격단 문자를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04님인데요 지난번에 우연히 김해공항에서 뵙고 사인을 부탁드렸는데 친절하게 인사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요즘 홍대 쪽에서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한 1년 정도 내가 변화가 된 걸 체감을 하니까 조금 이제 자세를 좀 고친다든지 아니면 조금 안 바쁜데 바쁜 차 연예인의 모습을 조금 연기한 적이 있는지 저는 절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저는 이제 연예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저는 뭐 연예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남을 웃기는 직업을 가진 그냥 한 사람이지 편한 동네형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일이 형 그렇죠 뭐 지나가다 저한테 침만 안 뱉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선택이 있어요 슈퍼스타가 될 수 있고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선택이 주어진다면은 슈퍼스타가 되면은 진짜 많은 돈도 따라오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따라오죠 슈퍼스타로 몇 년 살 수 있어요? 15년 드릴게요 와 슈퍼스타 15년? 대신 우일이 형으로 45년 지금처럼 쭉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전 45년 가겠습니다 30년 우일이 형 아 전 30년 갑니다 20년 우일이 형 아 그럼 슈퍼스타로 가죠 아 20년 아니야? 왜냐하면 저는 티기 때문에 손이 분기점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아 딱 20년을 기점으로? 제가 봤을 때 5년 차이 정도면은 사실 슈퍼스타로 사는 게 낫고 아 그래요? 10년 이상 차이면은 저로 사는 게 낫다 아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음식점 식당 이런 데 가면은 알아보면서 서비스 같은 걸 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어 그런 거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뭐 식당 이런 데 뭐 한식집 이런 데서는 사실 뭐 서비스 받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안주 같은 거 아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되더라고요 뭐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사장님들이 또 많이 보니까 저랑은 반대인 게 저는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일반 음식점 가면은 어머님들이 알아보고 서비스를 주세요 막 막 제육도 막 더 주시고 근데 그냥 술집 가면은 아무도 몰라요 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다녀야겠다 백반집 가면은 우리가 하나 얻어볼 수 있고 그쪽 가면은 또 형을 알아보고 또 줄 수도 있고 오 좋네요 같이 살아야 되겠네요 살자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였는데요 요즘 나만큼 웃긴 코미디언이 없는 것 같다에 노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진짜 베스트 댓글은 정해져 있어요 우일형 폼 미쳤다라는 댓글이 가장 좋아요도 많이 받고 근데 나보다 더 재밌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변에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선배들 후배들 되게 많잖아요 뭐 하나같이 일단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 웃겨요 웃기고 뭐 아시겠지만 개그맨들 만나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 재밌고 본인만의 약간 웃음 포인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방송이라든지 너튜브에 그게 노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 다 그냥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워낙 또 다작 많이 하면서 동료분들이랑도 호흡을 많이 맞춰보셨으니까 같이 해봤던 동료 중에는 누구랑 제일 잘 맞았어요?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승환이 이승환의 그 친구랑도 되게 좋고 약간 타 채널에 하는 저거는 이제 홍예슬 씨라고 또 있어요 후배 이제 그 친구랑도 좀 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숏박스하는 뭐 원훈이랑 진세 이 친구들이랑도 옛날에 또 그거 같이 했었기 때문에 채널을 와그티비라고 이 친구들이랑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웬만하면 후배들이랑 다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저희가 드려본 이유가 혹시라도 이제 오늘 방송이 좀 잘 안 풀리면은 추천해 주신 분들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귀인 초대석을 지금 잘 안 가고 있는 거 맞죠? 아니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농담이 있고요 자꾸 눈치를 보게 되니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약간 이제 개그맨들이 약간 눈치병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제작진 눈치를 자꾸 봐요 저도 엄청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제작진들이 되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어요? 진짜로? 아이디어는 사실 이제 저희는 맨날 이제 이런 거를 짜던 직업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공감대 개구도 많이 짰었고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서 얻는 것 같아요 경험? 현실 경험에서? 뭐 승관아 너는 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뭐 할 때 어떻게 해? 뭐 먹을 때 어떻게 먹어? 뭐 여자친구 만날 때는 어떻게 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현실 공감대 아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그냥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서 맞춰가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려운 것들이 이 뭐 대본을 또 치지 않습니까? 물론 애드립도 있지만 대본을 칠 때 그 여배우 대본을 칠 때 대사 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아 그건 내 경험이 아니니까 근데 저희는 좀 리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의 그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죠? 맞아요 그래서 남자의 언어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여자 언어는 잘 몰라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전 갑자기 그럼 떠오른 게 제가 부부로 가정하고 그런 것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되게 잘하셨는데 그건 또 경험이 없으신 거잖아요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슬이가 결혼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본을 어느 정도 이제 대사를 쳐가면서 쳐가면 이제 너의 언어로 해라 아 약간 그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못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분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서로 의지하고 네 서로 지금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괜찮나요? 지금 나왔던 게스트 중에 괜찮나요? 이렇게 단시간 내에 여러 번 확인하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저희가 이제 오늘은 너튜브로도 업로드가 될 거라 하고 있는데 저를 안 보고 계속 제작진만 의식을 하면서 대화를 뭐 하나 하고서 자꾸 눈치 보고 자꾸 등지고 눈치 보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의지를 하면서 2부를 마무리하고 3부에서는 또 이무엘 씨와 함께할 설 특집 코너를 준비했는데 다다라 돈주머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코너가 또 괜찮을 거예요 잘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기대를 해주세요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세뱃돈 안주로 왔어요 설 연휴 세뱃돈으로 털리는 돈주머니 줄줄 세지 않도록 꽉 닫아드리겠습니다 다다라 돈주머니 저희가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일 씨가 또 개그계에 있어서 유명한 짠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 그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았어요 아끼고 제 스스로 속박하면서 이게 보니까 무명 시절에 어쨌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생활력이 강해졌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동료들이 안 입던 옷을 가져와서 입었던 경험이나 습관이 되게 많아요? 경험이나 습관이 아니고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가져온다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보다는 수거해준다 안 입고 먼지 쌓이고 버려야 될 옷들을 내가 수거를 해준다 한 번 더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죠 수거를 해주고 정리를 해준다 아니 요즘도 그럼 쇼핑을 안 하세요? 그렇죠 요즘은 사실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옷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되게 잘 입으셨는데 이것도 이제 받은 옷인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자면은 이게 다들 의문일 거예요 왜 내가 쇼핑을 안 하나 예를 들어 옷을 사러 갑니다 가요? 가요 돈을 예를 들어 10만원 20만원 써요 근데 어떤 게 이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의 그 감각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면 되잖아요 그 마음에 드는 그런 기준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과연 이쁜 걸까? 미의 기준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뭘 살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남이 봤을 때 야 이거 예쁘다 멋지다라고 해줘야 되는 게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확신이 안 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미술품이나 도자기 이런 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를 들어 이제 저는 가면은 미술품 도자기가 다 있는 느낌인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뭐가 이쁘고 뭐가 한지 모르는데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도자기 그냥 요강같이 생겼는데 20만원 달래 아니 이건 그냥 요강인데 왜 20만원 달라고 그러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가장 지출은 어디다가 많이 해요? 저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거 내가 돈을 쓰면은 식비 아닐까요? 식비 먹는 거에는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아니 그것도 아끼는데 그나마 이제 식비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항상 이건 얘기 많이 했어요 의식주가 있잖아요 네 네 의식주 저는 의의를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식주라는 게 식주만 있고 저한테는 의의가 없죠 의식주라는 게 사실은 의식주를 잘 챙기면서 의식주지 의식주를 그렇게 안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존을 위한 식만 그리고 생존을 위한 주만 가지고 살고 있죠 잠깐만 그럼 그 주가 혹시 술이에요? 아니요 술 주자? 뭐 술도 그렇고 근데 술도 뭐 사실 막 엄청 많이 먹진 않아요 아 그래요? 술 되게 잘 드실 것 같은 이미지 그래서 제가 신인 때부터 해서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그맨들 사이에서 외모 대비 술 제일 못 마신다 아 그래요? 네 아니니까 못 마시진 않는데 외모 대비 아 외모 대비 외모는 지금 한 4, 5병 때려 넣을 것 같잖아요 지금 드시고 온 톤이에요 얼굴 톤이 아 그래요? 술 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핑크핑크 하잖아요 얼굴이 아 그래요? 근데 술을 뭐 그냥 적당히 마시는데 이제 그 분위기를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저랑 이번에도 겹치네요 네 저도 술이 약해요 얼마나 소주로 소주로요? 전 진짜 한 병까지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아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먹습니다 아 지금 손을 잠깐 그 죄송합니다 저는 한 병 반까지 갑니다 또 하나 저는 저도 사실 아나운서계의 짠돌이라면 짠돌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쓰는 거 안 좋아요 쓰는 재미보다는 모으는 재미에서 조금 더 보람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대신 주변에만 좀 쓰고 나한테만 안 쓰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남한테도 안 쓰는 저는 둘 다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껴야 되는데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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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셔야 될 게 네 저는 남의 돈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술을 사준다고 어디 가더라도 밥을 사준다고 가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맛있어도 아 여긴 아니다 딴 데 가자 아 그래요? 이 친구가 그냥 사준다 그래도 저는 딴 데 갑니다 오늘 그 커피 제가 사드린 건데 커피 뭐 어떻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제 출연료에서 뭐 까고 농담입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인 게 냉기고 갈게요 아니 남이 사준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이제 내가 평소에 못 먹은 거로 그러면 안 돼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같은 짠돌이 쪽에서 이러면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아 욕먹는 짠돌이가 있고 안 먹는 짠돌이가 있는데 그렇죠 아 이거는 남의 돈도 내 돈처럼 같이 아껴줘야 돼요 아 네 야 이렇게 하면 또 배워갑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친구의 돈도 아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아 그럼요 돈에 대한 리스펙이 강하신 거네요 그럼요 아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이게 명절때 되면은 네 어쨌든 돈 나갈 일이 좀 생기잖아요 어쨌든 뭐 조카들이 있으면 조카들 뭐 세뱃돈도 주고 네 네 부모님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네 네 아 이 용돈지옥 조금 공감을 하시죠 좀 드려야 되니까요 아 근데 뭐 일단은 뭐 흐름상 제가 공감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조카 늦둥이여가지고 이제 저는 외동아들이에요 그래서 친조카는 없어요 사촌 조카들이 많은데 제가 엄청 늦둥이다 보니까 지금 사촌 조카들이 보통 막 30대에요 실제로 용돈을 주고받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살 차인데 무슨 그렇죠 3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용돈을 이렇게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네 약간 뭐 그런 이제 뭐 그중에서는 또 결혼해서 애기난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 30대들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야 그러면은 네 애기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삼촌 정말 할아버지죠 그렇죠 할아버지 뻘이죠 아 그럼 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 그래 그럼 조카들 용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경험을 좀 안 해본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없고 최근에 뭐 이제 홍대 쪽에 와가지고 연락하는 그 조카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뭐 술값 계산 정도 이야 해주죠 근데 그 또 관계가 이상하더라고요 제 친한 조카 중에 한 명이 서른 개가 한 서른한 세 살 됐어요 네 서른 세 살인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왔다 그래서 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저한테 삼촌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친구 친구들 동생들은 저한테 우일이 형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우일이 형으로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옆에 있던 조카가 야 이거 이상하다 내한텐 삼촌인데 너네가 왜 형이라 그러냐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 삼촌이라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그게 더 이상하죠 그렇죠 약간 애매한 이런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한 코너죠 오늘 함께 다다라 돈 주머니는 이게 명절에 누군가에게 용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친구들의 사연을 읽어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용돈을 주지 않고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저희가 또 짠돌이끼리 만났으니까 약간 욕먹는 짠돌이 욕 안먹는 짠돌이 입장에서 요건 좀 저희가 다 세이빙을 해봐야죠 야 요거 약간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수위 조절을 그렇죠 요거 약간 방송용까지만 다 가져야 되거든요 아끼는 게 네 더 가면은 정말 너무 꼴배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도 한번 조심스럽게 저희가 선을 맞춰서 어렵네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 여러분도 역시 이러한 고민이 있으면요 용돈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양진표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보너스를 받게 됐는데요 꽤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랑 전화하다가 보너스 받은 걸 자랑했는데 이걸 동생이 엿듣고 제가 보너스 받았다는 사실을 온 가족에게 말해버린 거 있죠 그 후로 가족들이 저만 보면 뭔가를 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설 차라리 대놓고 말하면 몰라요 눈치 주는 게 더 부담스러운 거 알죠 설 연휴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냥 보너스를 용돈으로 드리면 되지 않냐고 할 텐데 저는 이미 보너스로 찜해뒀던 고가의 자전거를 사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용돈을 요구하는 듯한 부담스러운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 사연 남겨주신 양진표 님께는 저희가 선물 챙겨드립니다 이게 가족들이 명절 보너스를 받은 걸 알았어요 근데 약간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무언의 압박을 조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우일 씨도 이제 어머니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 게 개인 SNS에 스토리를 좀 많이 올리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 역시도 우리 우일 씨가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거를 알고 계시니까 조금 대하는 게 조금 더 달라졌다라거나 조금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는지 근데 최근까지도 어머니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 수입이 나아졌다는 거를 왜냐면 이제 어머니는 제가 이제 방송에 안 나오니까 방송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생활비를 꽤 오래전부터 드리고 있고 그러는데 방송에 안 나오는데 얘가 자꾸 이제 오면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러니까 약간의 이제 의심도 좀 하고 우리 아들이 뭐 불법하는 게 아닌지 의심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래도 뭐 요즘에는 그래도 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좀 드리죠 야 그게 약간 내가 돈 버는 약간 맛 아니에요? 그럼요 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을 때 근데 지금 의욕이 있는 게 어머니가 최근에 그 멀쩡한 김치 냉장고가 자꾸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거든요? 고의도에 그래서 자꾸 김치 냉장고 얘기를 하셔서 아 그래요? 아니 엄마가 근데 김치를 드시면 얼마나 많이 드시냐고 김치만 먹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자꾸 김치 냉장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한 뭐 제가 뭐 김치 냉장고는 저는 사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 정도 하냐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지금 한 두 달이 지났는데 집에 김치 냉장고가 안 바뀌었어요 제가 봤던 김치 냉장고가 그대로인데 김치 냉장고는 안 바뀌더라고요 액수가 부족한 거 김치 냉장고가 꽤 고가거든요 그렇죠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하하 이렇게 웃다가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아 엄마를 볼 때 별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이제 방송 오래 하진 않았지만은 이런저런 게스트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얘기해봤잖아요 그 부모님과의 일화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스트를 처음 만났어요 왜냐면은 바꾼다 그래서 아 저 티거든요 완전 티인데 그냥 시원하게 오히려 나 아들 나 그냥 용돈 100만 원 줘 이래서 들은 거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바꾼다 그랬는데 김치 냉장고 들었는데 왜 안 바꾸지가 저는 계속 기회가 안 걸려요 김치 맛 좋아요? 아니 그냥 똑같아요 안 바뀌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의혹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이제 업데이트 되면은 꼭 좀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분의 돈주머니를 지켜드려야 돼요 우리 양진표님의 자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봉투를 준비하긴 해야죠 보너스니까 이제 봉투를 준비하되 액수를 이번에 보너스가 나왔다고 한 번에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왜냐하면 용돈이라는 게 한 번 올리면은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자식이 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준 건가 효심이 이렇게 준 건가 이렇게 줄거든요 그래서 항상 힘들더라도 지금이 고비예요 보너스가 많이 나오든 월급이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동일한 액수로 매년 똑같이 들여라 그리고 자전거는 저는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보너스 나왔을 때 현물로 남겨놔야지 이 돈 날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되 무조건 봉투로 조금 들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단어가 고가의 자전거가 굉장히 좀 거슬립니다 이분이 사고 싶다고 한 고가의 자전거가요? 거슬려요 이분이 뭐 얼마를 벌으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고가의 자전거가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를 먼저 생각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고로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이런 자동차나 자전거 이런 것들은 감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사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틀어졌어요 보너스가 나오는 거를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나눠주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그 전부터 어떤 설계를 했었어야 돼요 설계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일날 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전달부터 오히려 친척들이랑 부모님들한테 손을 빌립니다 카드값이 밀렸다 저 10만원만 꽂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5만원만 꽂으세요 다음 달에 네가 다음 달에 뭘로 갚아?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로 갚을게요 하면서 미리 차라리 돈을 꺼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 얘가 좀 힘들구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보너스로 갚는 척을 하고 이걸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철저한 대비 그럼 지금 이분 늦었어요 이미? 이미 늦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를 일단 중고로 돌리고 중고로 돌리고 중고로 돌리고 남은 돈을 조금씩은 나눠주고 다음 보너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역시 우일이 형이 폼이 미쳤어요 그렇죠 앞으로 보너스는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회사가 잘 되면 받겠죠 그럼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설계를 해라 설계를 해야죠 미리 힘든 척 그럼요 있을수록 힘든 척 그럼요 자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진표 씨가 돈주머니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양진표 닫아라 돈주머니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음율이 뭐 있는 건가요? 혹시 정확한 음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게 하다가 맞춰가는 건데 도레미파 도레미파 시 정도? 시에서 다다라 어떻게 하죠 음이? 다다라 돈주머니 다다라 돈주머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좀 화음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지혜님의 사연입니다 제 조카는 28살인데요 원래는 대학생 때까지 용돈을 줬는데 2년 전에 취업한 후에는 세뱃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조카가 저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저에게 대뜸 이모 나 이제 돈 안 버는 백수니까 세뱃돈 줘야 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조카가 취업한 해 넌 이제 돈 버니까 세뱃돈 안 줘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조카의 주장은 돈 버니까 세뱃돈 안 준다 한 거면 돈을 안 벌 땐 세뱃돈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아 이제 용돈 지옥에서 벗어났다 싶었는데 다시 주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다 큰 조카한테 용돈을 주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김지혜님께는 저희가 선물 챙겨드립니다 조카가 다 컸는데 이제 퇴사를 해서 백수가 됐으니 세뱃돈을 달라라고 하는 사연이에요 우리 우일 씨는 조카는 몇 살까지 용돈을 줘야 한다 이 기준이 있나요? 조카요? 네 만났을 때 제가 이 조카를 보고 진심으로 귀여움이 느낄 때 아기들 보면 정말 귀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중학생 정도 되고 코수염 나고 코털 삐져나오는 거 보이고 이러면 사실 귀엽진 않잖아요 요즘 2차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이제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초등학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딱 나이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이제 귀여운 행동을 하느냐 세상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에게 어떤 귀여움의 기쁨을 줬을 때 제가 그만큼 상응하는 용돈을 주는 거죠 그에 합당한 재활을 지불하는 거 그렇죠 하나도 귀엽지 않고 와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조카들한테 용돈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없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은 조카들이 저보다 더 잘 벌 때도 많았고 제가 사실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손을 안 내밀었잖아요 그 조카들에 제가 힘들 때 내가 좀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돈 꺼달라 그런 적이냐 내가 더 힘들다 내가 진짜 힘들고 내가 무명 내가 한 달에 4만 원 벌 때 내가 너네한테 돈 달라 그런 적 없지 않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조카들이 조금 커서 우일형 폼 미쳤다 하면서 용돈 달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이게 좀 귀엽긴 해요 아 이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초등학생들 경우는 뭐 그래도 한 만 원 선에서 끊어주면 좋지 않을까 초등학생은 만 원 한 만 원 선 중학생은? 중학생은 한 3만 원 3만 원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은 5만 원 5만 원 대학생은? 대학생은 10만 원 대학생은?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네요 그 정도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도 제 뒷담화를 안 깔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누구는 또 많이 주고 누구는 또 조금 주고 그러면 본인들끼리도 아마 약간의 분란이 있을 거예요 아 형평성 어긋나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몇 살까지 용돈 받으셨어요 우일씨는? 저요? 네 저는 한 26, 7가지 이제 집에 이제 손도 벌리고 네 왜냐하면 이제 통신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또 연락을 해야 엄마 또 일도 하고 네 엄마한테 많이 손을 내밀었죠. 고등학교를 26살까지 다니셨던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좀 힘든 길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때 또 그렇게 힘들게 걸어오셨으니까 지금의 또 폼이 미친 우일이 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김시댕장호 사연수수라고 제가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계속 의혹으로 남기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진짜 너무 지금 찝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지혜씨의 돈주머니를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이 돈주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저라면은 거짓말할 것 같아요. 이 조카에게 나 지금 진지하게 퇴사를 하고 나만의 사업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만났자마자 나 이제 이게 뭐 작성까지 했다. 사표까지 거짓말로 조카한테 거짓말하는 건 오케이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이제 같은 나이대니까 나이체 걸 만나니까 이런저런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뭐하든 돈이 너무 부족해서 함부로 시작하게 좀 겁이 난다. 이런 식으로 아까 우일영이 얘기했던 내 힘듦을 먼저 어필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내 힘듦을 먼저 어필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한테 농돈 달라는 말을 해. 그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힘듦을 먼저 전파를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었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조카한테 혹시 투자해 줄 수 있는 라고 물어보면 너무 좋죠. 투자까지 완벽하죠. 제가 아직 1단계밖에 못 배웠네요. 투자까지 투자까지 그리고 오히려 돈을 꿀라고 하고 이러면 조카가 조금 멀리 할 겁니다. 삼촌이 나한테 돈을 꿀라 그러네. 그래서 조금씩 멀리하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아직 멀었네요. 아니요. 좋습니다. 그 다음이 투자고 그렇죠. 조금 더 나가서는 돈을 좀 빌려달라. 그렇죠. 먼저 얘기를 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멀어질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 확실히 우일이 형이 그렇습니다. 역시 우일이 형이 아니에요. 요즘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로요? 저는 너무 웃겼네. 이게 잘 나가는 이유로고요. 약간 콘을 빌려라. 돈주머니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 돈주머니를 제일 사수할 수 있도록 하마디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김지혜 빌려라 돈주머니 너무 좋았네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또 다른 이제 돈주머니를 지키고 싶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틴탑의 장난하냐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제 아이디어에 투자 돈을 빌려라까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우일이 형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분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되게 멋진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카한테 어떤 세뱃돈을 주는 것보다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죠. 이거 지금 흥미가 땡깁니다. 일단 이 조카의 지금 상황 지금 이제 퇴직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죠. 월급이 안 나오죠.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월급이 안 나오죠.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업급여. 그래서 실업급여를 아주 촘촘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각종 회계사라든지 주변 인맥들이 있을 거니까 세무사, 회계사와 이야기해보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런 어플과 그런 관공소를 알려줘서 돈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그 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꼭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세뱃돈은 한 번이지만 실업급여는 여러 번 나오거든요. 꽤 기간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혹시 이거 우일이 형이 알려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조금 쉐어를 해야 되나요? 나눠야 되나요? 아, 그거를. 그거까지 이제 같이 가주면 너무 좋긴 하죠. 좋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한 8대 2 정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게 해줄 테니까 얼마 이상 받으면 나한테 몇 프로를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둘 다 좋지 않을까. 윈윈. 아, 확실히 우일이 형 진짜 폼 미쳤다. 우일이 형 폼 미쳤어요.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노래는 왁스의 머니 듣고 오겠습니다. 와, 벌써 우리 이무희 씨와 함께한 한 시간이 벌써 끝이 났습니다. 네네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 펌펌투데이 함께한 소감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굉장히 좀 저의 어떤 지독한 모습. 아침부터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출근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네요. 아니, 저희는 너무 즐거웠어요. 아, 그래요? 반응도 너무 좋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조카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돈을 빌려라. 그렇죠. 이번 설, 다음 뭐 설 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설 앞두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 연휴 우리 우일이 형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펌펌투데이 놀러와 주셔야 돼요. 네네네. 약속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 뵐 수 있을까요? 계속이요? 계속이요. 네. 계속 뵐 수 있을 확률이 좀 있을까요? 또 이제 종종 한 번씩 보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찐구들에게도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청취자 찐구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여러분들 모두,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폼 미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무희 씨와 함께한 방송은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보는 라디오 풀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 좀 아쉬운 분들은 나중에 너튜브를 통해서 또 라디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끝곡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토크가 많아갖고 이런 날은 끝곡 없이 그냥 저희가 인사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끝곡 없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인사인데 같이 한 번 해주시죠. 이거 음율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러뷰 소마찡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메이징 소마찡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러뷰 소마찡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럴, 에럴, 에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